네, 저희 미군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방황했지 못하여 전선이 밀려 이 T-101 시설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부에서는 이곳에 저장되어 있는 고주기 폐기물인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봉을 후방으로 수송하라는 임무를 하다란 상태입니다. 수송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저 시설 방황하고 계시면 수송대가 알아서 수송을 할 테니 수송이 끝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은 저 시설 사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현장에서 적군이 운용하는 게 항공기 같은 곳도 많이 돌아다니나요? 공중은 전혀 없고요. 탱크도 거의 없을 거고요. 주로 장갑차와 보병으로 이루어졌고, 해군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바다 쪽은 경계 안 하셔도 됩니다. 보급 계획은 없고요. 정 필요하시면 공군 쪽에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투입은 기 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루님. 일단 투입은 어떻게 되나요? 투입은 뒤에 있는 차로 걸어가시면, 아, 차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차량 위에 보급은 없나요? 차량 위에 보급 계획 없습니다. 네, 화력 지원 계획이죠? 화력 지원 계획도 없습니다. 장비 지원 계획도 없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해당 시설 방어 임무 맞죠? 네. 저희 퇴출은 없는 건가요? 퇴출은 뭐, 상황에 따라서 지상으로 가는 경우에는 장갑차가 올 거고요. 불가능하면 헬기가 갈 겁니다. 비상 시 탈출 계획은요? 비상 시 탈출 계획은 보트입니다. 어, 저 시설 폭, 방어 불가능할 시 폭파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버리고 나오십시오. 확인. 지뢰 사용은 허용되나요? 지뢰에 이미 필요한 곳은 깔려있고, 그 외에는 수송대가 지나야 하기 때문에 비추천드립니다. 작전 시간은 대략 몇 시간 정도에 대상하시나요? 아마 한 시간 방정도면 수송 완료될 것입니다. 확인. 네, 제 질문 끝났습니다. 다른 분?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저거 방사단 폐기물에서 방사단 노출 위험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확인. 다른 분? 음. 위치했어. 위치해님 먼저 말씀하시죠. 주변에 뭐 위동적인 민간인들 움직임 있나요? 어, 시설이 시설인 만큼 민간인 없습니다. 주변에. 그러면 안에 기술자들은 있나요? 기술자들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들밖에 없는 건가요? 이미 대피, 수송 준비만 끝내 놓고 대피를 다 해놨고,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다른 질문, 아까 뭐 댄님 말씀하시던데요? 아, 그냥 저희 또 질문 남으신 분 있나요?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질문 없으시면 준비 마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마주하시고 준비 바로 되시는 대로 출발하세요. 시님, 저희들. 아, 저희들. 여기서 노가리 까시다가요. 네. 아, 님들 말고, 이스피시요. 이스피시요. 이스피시. 네, 님 맞으세요. 아, 15 0초에 출발하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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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모자 뭐 있나요? 아, 모자 뭐 있나요? 네, 수총 사인가요? 아, 지금 수총, 타약수 있네요. 타약수, 타약수. 아, 그리고 가방에다. 아, 기관총 타차. 에이티도 있고, 기관총 타차. 에이티라, 에이티라. 그리고 가방은 없으세요. 어, 기관총 타차는 안 찍을게요. 아, 주사는 어떻게 가냐? 확인, 복합. 무게 제한 몇으로 하죠? 무게 제한이요? 에이. 그리고 미스피, 그 노올리. 35 안 넘는 선에서. 트럭은 기태 타고 가, 기태 타고 가시면 있어요. 어, 그리고 주의사항 있나요? 뭐 챙겨야 된대. 15 0초에 있잖아. 메이븐님 우선 타면 돼요. 아, 오케이. 그리고 오늘 인베체크 하신다보니까, 규정대로. 3분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맨날 기정대로 했네요. 그럼 인베 말고, 룰비 여부 많고요. 네? 뭐라고요? 아, 그리고 맞다 이거 말씀을 안 드렸던데, 오늘 미션 끝나고 리브리핑이 있으니까, 급하신 일이 딱히 없으신 분들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저보다 싹 싹 틀림없이 말지 않나요? 미션 지대로. 저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추가로 더 챙기시할 분.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더 챙기시할 분 있나요? 네. 끝에 못합니까? 저희는... 글쎄요. 여기 있는 차량도 어쩔 때까지 다 끌고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대만님, 대만님.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KT님. 저희 차량 여기는 거 그냥 싹 다 끌고 가야 돼요? 다 끌고 가야 돼요? 오케이. 그럼 저희가 트럭 하나랑, 트럭 하나 들고 가면은, 헌비 두 대를 주셔야 돼요. 네. 어차피 그냥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야지 딱 맞아요. 네. 어쨌든 간에 빈 헌비도 어쨌든 간에 들고 가야겠죠. 저거 빈. 다 들고 가야 돼요. 제복음 느낌으로. 다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잠시만요. 대님, 대님 중대가 몇 명이죠? 저희가 지금 몇 명이죠? 아홉 명이요. 아홉 명이요.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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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열 명. 아홉. 아홉. 저희가 트럭 하나, 무장헌비 하나 끌고 갈게요. 아홉. 아. 되는구나. 오케이.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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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 아홉. iroj. thurj. 그냥 군신약 걸립니다 메딜의 생명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에이티가 뭐죠? 에이티 구스타프요 아 오케이 그리고 바닐라요 아니면 에돈 아 바닐라 밖에 없나? 아 오케이 그리고 그 기관총 엠미사고만 챙겨나요? 기관총에 엠미사고요 랩님 지금 뭐하고 계신거에요? 랩님 태로 화장실 좀 받을게요 아 아 그거 뭐야 구스타프탄에 엠미사고 다 챙겨온거에요? 와 잠시 대기해주고 확인하기엔 포스터도 지금 지한된 상황이라 대기중이라 알림 아 안타깝다 선두 차량 포스 쪽에서 그 엠미사 홈비 선두로 해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물 밖에 안나간군요 들어가요 네 빨리 갔다올게요 네 저희는 그리팀 헌비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비오장 헌비가 갑니다 일단은 랩님 돌아오시면 그때부터 그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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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팀은 그린으로 갈까요? 그리팀님은 그 서브죠? 얍 서브는 그린으로 갑시다 얍 뭐든 그리팀 онь 지금 공업 일단 저희 도착한 비무상호 헌비는 한쪽에 다 꽁꽁 숨겨둘거에요 다른 헌비 있는것도 거의 다 꽁꽁 숨겨둘거죠 타약수 에이티카 두발 그리고 M249 200발들이 6개 넉넉하군요 확인 뭐야 내가 잘못뽑은게 아니었네 예 그냥 이거 오프로드에요 저거 저거 지형이 왜 이래 저거 약간 연하게 보이는 가끔그럼 연하게 보이는 저거 있잖아요 저게 그냥 길이 저게 길입니다 놀랍게도 이거 괜히 필터 위치 조절을 낮게 했잖아 위로 좀 올려야겠다 그린팀 차에 계신 분들 중에 이거 탄계열 있잖아요 충알 그거 챙겨둘 수 있는 사람들 다 챙겨가지고 뒤에 비무상 헌비에다가 해가지고 합시다 비무상 헌비는 안쪽에 어떻게든 낑게 둘거기 때문에 비무상 헌비는 안쪽에 낑게 둘거기 때문에 아니다 그냥 아 하지 말고 그냥 줍시다 그냥 균등하게 해놓은게 나쁘지 않겠네요 대상국이 있어 나도 여기 상당히 하니까 steel장에 대해 놓고 아 내일부터 제외장에 대곡곡 황산욱 매일 조칠하고 아 뭘 안쪽 mole 저칠이 뭔데 나 애매하되요 여기 공하기 진짜 힘들겠는데 그래도 지도사에 보면 격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그쪽 서부라인에만 집중하면 나쁘지 않을 거 같네요 차를 어디장 박아놓을까요? 차를 대충 여기 T201 여기 깃발 근처에 여기 돔 돔 뒤쪽에 나가서 생겨놓으세요 자 일단 나머지 일단 그 어찌나에 저희가 딱히 M2를 운용할 각은 안 나올 거 같거든요 오케이 준비되면 하자 기사님 네네 레이더 뒤쪽에 천막 같은 차형막 있거든요 차형막이요? 그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거 아 네네 거기 밑에 일단 주차해놓을게요 확인 확인 여기쪽 M2도 옮길게요 확인 약간 이거 벽이 그래도 체전에 있거든요 쪽쪽에 고공고축이 있는데 망로 있는데 망로 있는데 망로? 예예 거기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이동 가능하니 넌 현시간부로 분대장 따라 동쪽으로 이동 아 타격수 25km 아 근데 망로가 지뢰지대 쪽에 있네요 저 망로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한 번 벽까지 가본 다음에 한 번 생각해 볼게요 한 번 벽까지 가본 다음에 한 번 생각해 볼게요 고금 왼쪽 출입구랑 그거는 절소 많기 때문에 도티가 발견 도티가 발견 어 벽 쪽에 벙커들이 있어요 확인 벙커 각 벙커당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인원들을 메인 벙커 MZ가 지금 야메님이죠 야메님이랑 랩님은 저기 큰 벙커 안에 들어가시고요 망기 저 대님 네 근데 이쪽에 동쪽은 마인 지대인데 굳이 동쪽을 저희가 방어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희 당두로 봅니다 동쪽보다는 동쪽하고 동남쪽 위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건 아프지 않겠네요 일단 MZ는 계속 그쪽 타워에 있어 주시고요 어 어제나간 지굽 3번 감기탑에서 인원들이 세치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가장 날꺼여 닥터님 네 네 알파 타서 포스로 지고 그러면 알파 측에서 저희 좀 약간 인원을 좀 여기 그냥 동쪽은 거의 일 없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 서쪽 이동 보니까 참고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1번 관측 탑이랑 일단 블루팀 나오세요 저 에스트로 가세요 에스트로 이동 그냥 그냥 이스트랑 사우스 측은 알파 팀한테 1임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그 토치카에서 나와주세요 확인 일반 감시탑은 블루팀이 전부 장악하는 걸로 할게요 확인하시죠 여기가 가셨다 블루팀의 카피 미국 공군 수리 아니에요? 미극인데요 저건 그 댄님 어디로 가나요? 웨스트로 토치카 나왔는데 네 예 웨스트로 계속 이동해주세요 저희 토치카 볼거에요 왜 아 확인 1번 감시탑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논들은 토치카로 갈거에요 블루팀이 토치카 점령하시고 그린팀은 그 2명씩 페어 해가지고 각각 그 사우스웨스트랑 그 사우스 측으로 경계를 할거구요 저기 사무건물 옥상에 M2가 되어있는데요 사무건물 옥상이요? 사무건물 옥상이요? 네 우리 엠이 조차인데 깃발달린 건물 일단은 그러면 좀 보고 올게요 이거 폭격소리 아닌가요? 지렘에 맑은거 같아요 아 아 그냥 토치카 그 해가지고 잠깐 브레이크 군대장님 네 그 1번 초소 옆에 보면은 문 하나 더 있습니다 문 하나 더 있다는게 거기 출입구가 아 진짜네요 그리고 초소가 안에 있어요 초소가 토치카 같은 그런 초소인가요? 아니면 그냥 초소 컴막로 하나랑 컴막로 하나랑 두개 있어요 블루팀 측에서 이 진입구 쪽을 이름해주는 걸로 해주세요 블루팀 그린팀은 일단 계속 가능한만큼 사우스랑 사우스웨스트를 경계하는 걸로 하고 있네요 옥상에 엠투 있어요 거기서 두개나 있네 어 토우까지 있어요 이야 어 이거 이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캐논님이랑 아 이거 좀 애매해지네 이렇게 되면 지금 컴막로가 지금 NW 쪽에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웨스트 입구에도 하나 있고요 웨스트에도 또 입구가 있다고요? 아 사우스웨스트 사우스웨스트 오케이 일단 일단 IT소소는 지금 1번 초소 제일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잘 보이는군요 저기 웨스트 저기는 굳이 안 가도 되겠네 직접 바닷가 쪽이고 어차피 들어와도 기영상 이 쪽에 이거 우리가 그냥 상담 쌓여겠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그 초소는 지금 누구 두고 가 계시죠? 지금 브리즈에 1번 1번 감시타 제일 꼭대기 그 입구 측에 있는 낮은 그 막루 거기에는 램이랑 야묘형 웨스트 막루는 안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현재 그린 팀 3명 지금 입구에 대기 중이라고 적군 온다는데 잠깐만요 저기가 여기 올라가 됐지 않을까 이거 주로 남측 애트리에서 주로 올 것 같거든요 이것들이 어차피 이거 진입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프리맨님 캐론님 네 위치 지정해 드릴까요 거기 이동하시고 나머지 인원 두 명은 제 쪽으로 오세요 프리맨님 여기 컴밍로 올라오세요 확인 확인 컴밍로에 브리지는 계시네 치카 위치 그 초록색 점으로 잡았으니까 프리맨님이랑 케오님 해당 위치 점령하세요 아 확인 그린 점 확인 민체스터리 스니크 닥터리 사무건물 옥상으로 와주세요 프리맨 그린 점 적군 말기만 125도 125도 일단 저기는 저쪽에 이름 합시다 가기 네 저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거에요 이만해서 그럼 일단 서쪽 입구도 두 동원들 마크할게요 예스 바로 비치로 왔었다네요 확인하셨음 프리맨 그린 포인트로 가는게 맞는지 맞아요 프리맨님이랑 캐론님 그린 포인트 나머지 두 명 분대장 위치로 확인 흠 그 투어 여기 있으면 안걸리겠지 어 뭐 좀 안될것 같으면 조심하시죠 사운스위스트에서 모으운 것 같아요 안 끼게 조심하세요 그거 안 끼게 조심하세요 그거 앞에 안 빠지게 이거 안 되나요? 이거? 적금 벌면 그냥 복없이 봐도 사격합니까? 예, 예, 다만 차량은 아군 거 확실하면 아군이라면 조심하시고요 수당 님 좋은 거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아군 컨보이 위험했네 사우스 힙, 숲속 거리 약 3배 숲속 세부에 다수 움직임 184 확인 이거 토어모스에다 토어는 안 돼있어요? 엠투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토어를 분해해서 지상호 끌고 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저 분해하면 없어질걸요? 어, 분해 없어져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 그건 번호 아니까요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 정확한 방위가 정사우스, 정사우스 190, 194, 193 204도, 205도 정사우스 거리 대충 203도 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우스, 전방위로 해서 끈 중 어린이 그래픽 형님, 여메님 еls, 108 차량이 이런 큰소속은 알 것 같은데요? 거기보다 일단 사우스, 일단 사우스 난다 갈께요 커피 수단님 엠퓨터 잡는 사람 어떠 명이나 또 와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죠 레밍 확인 바로 7원을 프리맨님 거 있잖아요 아 프리맨님이 저기 주문한다면 레밍 다운 레밍 다운이에요 완전히? 프리맨님 조치하셔서 여기 에티 공격만 좀 양벽이 왕장돼서 높은 막론 있나요? 아뇨 레밍 낮은 막론 입구쪽 프리맨 이동하겠슴 부상자 바로바로 보고 해주세요 입구쪽 낮은 막론 말인지 나왔어 부상자 제가 물어보는데 3번 물어보고 없으면 부상자 없는거 감사합니다 캐롤 힛 캐롤님 저쪽 아닌가? 왕론은 프리맨님 왕론은 프리맨님 왕론은 프리맨님 7호중 공합시작 좋아 갑시다 완료 완료 이동 좋습니다 이동에도 와 에이티를 갈길 줄 몰라네 왠지 다들 말이 없는거 거의 다소 다운을 치인거 같은데? 어 저거 사무실 건물은 괜찮습니다 초소 팀은 괜찮아요 브리즈 온라인 초소 팀 다 말 한마디 남겨두시죠 유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랩님하고 야멘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어요 다 있어요 작은 초소에 다 살아있네요 브리즈는 큰 초소에 있나 혼자있어요 지금 오케이 뭐 사연세 영광쪽으로 위탈술 수 있겠어요 유치님? 네 샷 브리즈님 혼자 계신군 한 발 더 사격중 샷 한 발 더 쓰면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홀드 어디에 계세요? 브리즈님 어디에 계세요? 응 총구 앞으로 움직이는거 위험만들 과장님 말씀하시죠 이따가 유탄 떨어지면 차이했던 유탄 좀 가지러 갈게요 네네 근데 지금 군대원 배치가 어떻게 되어있는거죠? 저 작은 초소에 네 작은 초소에 두 명 네 세 명이요 지금 브리즈님 아니 그 한명은 프리맨님이요 근데 야군 컴반이 떠난 중 일단은 초소에 블룸팀이 다 있는거죠? 네 콤보이 책임 네 콤보이 왜요? 일단 저기 소아님 저 좀 봉합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프리맨님 맞은망로요 맞은망로 알겠습니다 예 가운데 시간 좀 걸립니다 분대장님 네 저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 지금 프리맨님 다치신거에요? 예 오케이 그러면 그 입구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프리맨님은 캐롤님이랑 페어 해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확인 잠깐 이거 뜬금없는 말일수도 있지만 니스피시 지금 시도자된지 헬기가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아 오늘 초반에 차탠됐어요 프리맨 높은망로 아래 있음 예 예 오케이 수아님이랑 이제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리즈님도 맞으셨어요? 아뇨 오케이 오케이 저는 최대한 몸사대고 있습니다 지금 살이 알죠 아니 APF에 박아버린다니까요 네 아 랜님 예스 쪽씨요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음 흠 금방도가 안전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 수위집 없겠스 어 지금 상공에 비행기 아군인가요? 저거에요 아니 SO25 SO25 저거 상공기 없다고요? 사실 아군 항공기가 없던거임 저거는 뭔데?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여행님 아 네 소우 일단 어떻게 사용 가능하게는 만들어 봄 어 야 오케이 당하셨습니다 무슨 일 뭐지 자꾸 차를 뜬다 싶으면 바로 그거 날려버리세요 어디서 나가요? 방해가 148도 열산 토우에 달린 열산이 확인 아 아 아 괜찮은 양전? 188쪽에도 있어요 메틱 35km 레밋 200도 일부 2 2 2 2 2 2 3 2 2 2 3 2 엠투 가능하면 최대한 그 뭐냐 160, 150 그쪽 에어로 커버해주시고 아니다 그 오른쪽 에어로는 190 그쪽 에어로 커버하는 걸로 할게요 나머지 다른 엠투한테는 그 정 웨스트 아니 정 사운드 정 사운드 근데 지금 사운드 웨스트에서 자꾸들어 공대장님 아잇 꼈어 오 일어 하셨네 잠깐 뒤로 빼서 뒤로 빼서 대기 뒤로 빼서 대기 스타빈 가졌어 다운델타가 이제 하나씩 이거 탄 제보 받을텐데 있나요? 5.5 에어 탄은 받을 수 있어요 저희 헌비로 아씨 게임 다운 다운 랩 다운 아 랩 클리즈원 안좋아요 프리맨 님이 안갔어요? 프리맨 가야됩니까? 예 프리맨 님이 밑에 프리맨 님이 밑에 커버해 주셔야 돼요 초선 바로 앞에 조심해요 뭐야? 왜 이렇게 막을까? 베이싱은 안되다 어렵다 오케이 다 됐다 툭 툭 툭 툭 애들이 태도가 너무 섰다, 지금. 오케이, 됐습니다. 다시 잡으시죠. 갈 갈. 네, 저기 한번 지금 앞을 가지고 가서 해주세요, 왼쪽에. 왼쪽 끝에. 이제는 괜찮죠? 괜찮을 거라 믿어요. 작은 초소는 치료받고 있어요. 작은 초소 210도 쪽이 계속 붙거든요, 애들이. 당선 포스론. 사우스, S측에서 접근 계속 접근한다, 알림. 전방에서 접근 중. 사우스 측 전방이라, 알림 확인하는 집. 세라운 소리. 조옥. 사우스 측에서도 접근 보이는 대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목선이 계속 방해하고 있다, 알림. 토호 사워서 지금 잡고 있는데, 다운되는지 안 되는지 봐주세요. 네. 차가 파괴된 거 아닌지? 접근 쫓아낸 거 같아요, 저거 조종하세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차에서 좌차 방향 어디죠? overe이. 분장이. 128도에 멍떡 터집니다. 하늘에 슬픈 공공상 멘트에서 아무즈 저 다른 아무즈 달인 자, 사태때 계속 뜨네요 저 갑시다 아픈데요 그리고 다음 소방 사태때 페이맨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확인하긴 초소 박살 네? 뭐야? 브리드님? 브리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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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주세요 빨리 이건 브리드님 다운이다 브리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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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습니다 저 군대에 들어가 봐야할것 같은데요 브리드님 대단하셨어요 네 이것은 갔다오세요 연막 그 연막 하시 준비하시고 혹시 올리죠 나 좀 초소에 있어요 브리드님 브리드님이에요? 네 브리드님 빨리 나는 초소 움직여요 빨리 아니 초소 무너지기 전부터 다운 상태였어요 저는 어떻게 떠나원 브리드님 브리드님 si 지금 난리도 안내기도 그리꾸를 저희도 잘해주시는 브리드님 저희도 잘알고 접근차량인지 아군차량 아군사에 접근 아군차량 접근하기에 이 차량 접근하면 괜찮아요 지금? 이 나중에?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한데 밑에 문 열어줄 수 있어요? 어? 어 차량 한 대만 도라 했는데 이거 맞아요? 일단은요 dietary 바로 5 고слleri 자리 자 아우, 죽지 못하겠다. 아우, 죽지 못하겠다. 아우, 죽지 못하겠다. 어후! 나한테 말 짜릿했냐? 제가 사이에 한번 가길게요, 그 숲을 쪽에. 오우, 쉣. 군대장님. 뭐야? 뭘 쏘는거야? 이탄인가? 아, 아니에요. 우선, 킬리면서. 오, 쉬크패드. 뭐야? 왜요? 이탄인가? 캐논님, 상태보고? 네, 맞습니다. 경상인. 경상화 확인. 브리즈님, 아직도 아프신가요? 아, 잠깐만. 브리즈님, 다운된 듯. 브리즈님, 다운이요. 스마님, 밑에 가서 지원 좀 해주세요. 네? 프리맨님, 다운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좀 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동 왔습니다. 아, 방해. 지금 손님. 무상자가 어떻게 되는거죠, 그럼? 캐논님이랑. 브리즈님. 아, 여기. 프리맨 혼자 가능할 듯. 지금 소강 상태죠. 지금 소강 상태인거 같아요. 브리즈 온라인? 그러면, 그냥. 자동차스 금방 갔다올게요. 저도. 맞아서. 러시아 놈들이 쫓아오지 못하여 그린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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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 이번엔 탈에ателя야 길 discipling 케노님 초록색 점이요? 일단 좀 가지러 갈게요 브리즈님은 양현님이랑 같이 계세요 케노님 제가 가요 기다리세요 콘보이 죽은데 누가 죽었다고요? 콘보이 아 그건 뭐 콘보이가 팝콘이 될 겁니다 랩님 탄창 저 다 주신거죠? 아뇨 탄창 4개 나왔는데 4개 아 확인 이 다음부터 헬기에 온다네요 아군 헬기요 석군 헬기요 사무건물에 556 탄창 필요하신 분 있음? 안녕하세요 리어씨 리어씨 랩님 저 타약수인데 그린포인트로 와나요? 예스 예스 일단 거기서 밖에 계시다가 지금 필요한 타약 있는 사람들한테 다 주시고 우리 랩님 가만 공간 남아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부서씨 한마디 맞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스 일단 랩님이랑 야묘님은 아니 정정 랩님이랑 캐논님은 옐로로 할게요 확인 네 이렇게 폐어 어떻게 못 끌지 지금 제가 각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폭탄한 맥발 챙겨올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아 근데 저쪽에서 지금 탓 얼마 없어가지고 이 다음부터 저희가 쏴야되요 아 예예 어 놀래요 뒹굴뒹굴 놀고 있었는데 창고는 지금 여기서 동쪽 시야가 다 랩입니다 아 뭐야 왓더 헬 어 문제 있나요? 어 문제 맞네요 토 토 토 아 아니잖아 아 알파nies 쏠거 같아요 확인 잘 perse 준비 이라 bubbles 비철 되려 에이티 바울 쏠준비 방임 방임 방이 도로상인거 같아요 지금 첫쪽 동쪽 온나 비철 많이 와요 vão 을의대님 전방 창쏘시죠 reform 조길동 왼하게 오는거 쏴麦ötwood 의뢰자님 전방, 토우 호방 다음, 다음, 다음 헤너로 오고 있거든요 좌측으로도 토우 대장전 시간 길어요 1-0 샷 수당님 그, 수원님 오른쪽 빠지세요 클리어, 클리어 샷 미스 미스에요? 하탄이야? 하탄이네 멈춰있는 홈빙까지 225 위장 한 대 썼습니다 한 대 지금 도로상에 있거든요 저걸 제가 못했어요 아직 일단 지금 위쪽에서 잡히는게 없어요 토우 대장전 완료되는데 어떻게, 토우를 쏴요? 아니면 넷도요? 토우를 이거 쏘게 맞지 않아요? 키알 총으로 나갔어요 한 대 있다 여기 일단 위천이 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쪽에서 시야 잡히는게 없어요 아 잠깐 댕이 지금 건, 건하우스 토우에서도 이거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쏠 수가 없어요 건하우스에요 그러네요 저 건하우스에요 적군 BTR 한 대 건하우스로 한정하는 BTR OK BTR 철수, BTR 철수? 또 뭔데요 BTR 이동 중 BTR 이동 있어요 지금 확인하였어요 건다운 BTR 접근 중 각도 내려놓으면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접근 중 노스웨스트 뭐가요? 헬기야? 아, 보병령 그, 노스웨스트를 온다고요? 사우스웨스트 아, 사우스웨스트 아, 사우스웨스트 전 AT사수 다시 사무실 견제 시작했습니다 한 가수웨스트 사우스웨스트 니퍼 200팀 다운 ряд BTR 거의 바로 나가리 시켜보내세요 민체임님 아시겠죠? 야, 띄셔 베티영 시장 안 잡혀요. 확인 확인. 저 연기나 씨 쪽인 것 같은데? 지금 블랙잰 쪽에서 씨 안 잡혀요. 수상님 다운 조치 시작. 퍼스트 측에서 한 분의 씨 없다 할리. 이나요 이나요. 야? 뭐야 안 돼? 있어? 또 실을 좋아해요. 뱃밭이. 위치 좀 더 실을 해야하나. 등기가 지나간다. ưng. 왠지. lucky면. 내 리액션. 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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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이동 계시 양민정 확인 프리미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칠하고 바로 갈게요 위즈님 어떻게 버텨주십시오 양민 온라인 이거 토치카가 왠지 각이 안나오는거 같은데 옐로 팀 어때요? 랩도 다운돼서 랩도 치료하고 가겠습니다. 확인. 스완님. 대박이야. 타워주죠. 엘로틴이 보기에 그쪽 강이 잘 나오나 싶어서 도치카. 그리미님. 지금 랩 치료 중. 아 랩 치료 중이에요. 군랩 내려갈까요? 대기 속끄는 소리 나네요. 스완님 브리즈님 좀 붙어주세요. 브리즈님 보상 상탠인가요? 대리. 랩. 랩. 브리즈님 괜찮다고요? 아니야 둘 다구나.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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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면서 제가 할게요 제가. 군대 지금 많이 위험해요. 다운되면 못 구해요 지금은. 확인.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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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미스킨나 본 수업 때문에 일단 상단하면서도 더욱 위협보다 좀 작업할 수 있는 편이 레버라인? 랩님, 거기에서 각도 잘 나와요? 시야가? 시야가도 잘 나왔는데 통화에도 잘 나와요. 여기로 올라오실래요? 초소에 이놈, 그래요. 아,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운되면 올라갈게요. 저거 유탄수 있네요. 민체 입당하기에 일어났어요. 프리맨이 낮은 초소로 이동 중. 어, 나 초소 탐치로 완료됐어요. 아, 그래요? 네, 초소에 이놈 치료 완료, 초소에 이놈 치료 완료. 당연하긴. 겟아올라인, 겟아올라인. 아, 맞다. 아이고, 맞다, 여러분. 슬람이 많다. 오, 쉣. 몸 담으게요, 슬람이. 성 chaos 네, defense 염천에 발급ed 으리 Sophie 회장님, 말씀하세요. 우리 인무 violin firm 아, 방어예요? 네, 온리방어 옥상님, 다리, 다리 하나, 빨리 가 아, 제 다리 봐요 소아님, 건물 밑으로 갈 테니까 저 공압 좀 소아님 소아님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아, 들리네 이제 프리젠님, 다운 민체스터 중상 나, 짱파이든 캐론님 프리미엔드님, 많이 아파요 그럼 나중에 합시다 네, 지금 옥상인데도 지금 난리나서 확인 램캐론 이상 없나요? 예 오케이 프리젠님으로 가겠습니다 와, 여기 뭐 에키랑 나라왔어 다행이네 프리젠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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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젠 들어 오빠 could 여드마스 프리젠재 프리젠올라인 족발 프리젠올라인 보편차 dec 프리젠 ej 씨 슬퍼 소아님 그 사층 건물 옥상에 있나요? 예 예 예 사부시요 뭐야 네 맞아요 이따 2쪽 갈게요 오우 폭격 아 이거 밖에 그리 멀으자고 치료 풀렸어 아 야 맨이 다운 보러 가겠습니다 2탄 비벼요 오케이 할게요 건물 폭삭 내려앉으면서 아마 다운되신 듯 군댐 많이 아파요 건물이 또다운 난리라졌어요? 세상에 건물이 사라졌음 모공 진주의도 날라갔고 군댐? 오케이 수상님 온라인 가시죠 유젠님 비로 빼고 수상님 가시고 메딕 램, 램 비져도 되시죠 유젠님 빼고 램 비가 없어요? 저 수고할 필요 없어요 네 뛰어가는 중입니다 캐리스팩 가져오셨죠? 뭘 말인가요? 캐리스팩이요 당연히 가지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바로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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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아니라 AP 아 오케이 오케이 애매하다 싶어 둘 다 막아요 어 너무 무서워 네 뭐 그럴 수도 저거 대구 경솔이네요 이동 차량이에요 저거 음 음 어 어 어 네 어 어 어 어 어 그 그리고 WHAT 뭔가 지금 4호선 153도 쪽에도 지금 뭐 옥지긴데요. 확인해. 좋은 대장전 쪽. 수아님. 예. 옥상이 지금 필요하나요? 아 옥상 괜찮습니다. 오케이. 관찰 승관 상관. 이제 옥상 쪽으로 떨어져요. 웨스트 240을 또 쭉 쭉 보였습니다. 옥상에는 더 오브 력화. 합리했습니다.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하늘 나그리는 거예요? 상황 보고해 주세요. 성도가 delivery Stockholm 아이돌 리에 On shootingisch 여러분이 bueno 시점을 야해 보겠습니다. 만약 영원 Pac configuration select up, 옥상 median middleister. 웨스트 대비중고객 ک muyI 그리고 저한테 문으로 와요? 내가 문으로? 확인하였어요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에이티 2번 저쪽으로 배달라 말이지 리더님 알파라 파견 근무 가시죠 컴퓨 그래서 군대는 그거 저한테 문으로 온거에요? 네? 아 저거 공급이 아닌구나 저에요 근데 저거 자꾸 저기 가지러 온거에요 저희들이 야면이 네 애매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한 면 다시 붙여드릴게요 아 격백 뚫렸네 문호영이 말씀하세요 파견 포인트는요? 그 3번 서서 있거든요 3번 서서 카피 예스 현재 잠깐 랜님 어디 계시죠? 저 옐로 옐로 포인트 일단 3쪽 말아갈게요 잠시만요 점차에 분리요 정차에 분리요 잠깐만요 네네 저 바로ynnọn 저쪽이죠? 간거같아요 간거같아요 오쉣 랩립더 수당님 수당님 전사에 철수 수당님 전사에 철수 전사에 철수 랩립이 다운이라고요? 아 프리밍임 치료하고 있어요 수당님 붕대 감아요 스스로 그... 머리 한번 감을게요 제가 머리 한번 감을게요 위에 옥상 친구들 전부 아파요 어 윈채임도 아파요? 저 붕대가 떨어졌네요 수완이 좀 가져갈게요 어 저도 지금 너무 빨리 위험할 수 있어요 어 없네 누가 여우면이 캐럿 좀 해주세요 지금 저 그래서 복을 요구해서 복을 물어보고 있어요 현재 포스트라츠에 의류물 좀 거의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랄 윈채잉 아픕니까? 네 아 이거 알겠습니다 230도 쪽에 보병 땄어 230도 쪽에 도연가소요 네 보병 땄어 보글보글하네 저기 형이 처리합시 있는 애들만 하나 처리하세요 랩 사망 랩 사망 승화망이요 승화망이요 제애들 진당님 아이스하우시면 됩니다 브리자이 야면임 어떠세요? 통합시작 부합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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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피 States 짓을 내가 게다가 고맙습니다 탕 랩 sé校 패스 무꽝 탕 랩 옥 랩 랩 옥 랩 슈 엥 랩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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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님 분대행 불러요 잠깐만요 얼씨하느라 바빠요 저도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뭐 물어보시려고요? 아 지금 옆군대에서 지금 에이틱이 타입 늘려달라 그래갖고 일단 늘려줬거든요 저 있을건 하나 있어요? 텐더에 대한 부상은 부상이거든요 지금? 지금 10발 있었는데 다섯발 주고 다섯발 남았어요 그거도 일단 괜찮겠네요 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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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 탑 어디있데요? 뭐야 제보로 왔어요? 아니요 지금 연락을 해봐야돼요 지금 아 지금 마지막 구선에 도유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신나다 프리미팅 구청 여유 있습니까? 네 지금 프리미팅 위치 어디죠? 지금 프리미팅 중 프리미팅 위치죠? 네...그리는 포인트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한테 가져가서 에휴병한테 받아 오세요 알파 우무병이 뭘 받아오라고요? 동대, 붕대도 뭇 풍대, 풍대, 민속은 뭐든 아, 안 했는데 저희도 보장한 답안에 NCQ 수신이 양호하여 쓴 공간속버스로 NCQ 당속버스로 수고 후시나 프리맨 등장에 좀 여유있음 의료물품 떨궈주시겠는지 현재 전 부대 의료물품이 동나고 있는 상황 다음 헬기 편에 의료물품을 해주시겠는지 안에서 아, 피아노 확인하셨으면 흰색돔 안에 뭔들지 흰색돔 메딕 프리맨이 흰색돔 한 번 갔다와보세요 흰색돔 확인 메딕돔 갔다올까요? 예스, 저 깃발 표시하는데 보이시죠? 가서 뭐 있나 확인해보세요. 스낵님? 네네. 확인. 바닥에 에이틴 딸고 팀 향상에 가져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야묘이 살아계시죠? 네, 브리즈님하고 같이 있어요. 두 분 다 이사가 없으시죠? 아마도요? 상공에 에이틴? 에이틴 아무상 온다고 했었어요. 브리즈의 야묘 괜찮으시죠? 네. 아, 보급부 확인, 보급부 확인. 보급이야? 에머리? 메딕, 메딕, 메딕. 헬기 한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겠네요. 아, 보급부 꽤 빵빵하게 있네요. 확인했습니다. 뭐 뭐 있어요, 거기? 의료 물품, 의료 물품 다 있고, 종류별로 대충 다 있고. 5탄, 7탄, 뭐 히트 다 있어요, 웬만한 거. 확인. 그럼 하메에서 돌아가는 걸로 하여 계획. 브리즈님. 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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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있는 거 다 썼음. 그 사이에 벌써 하셨어요? 유탄 수송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돌아서 가는 걸? 다음 민원 올 때 하는 걸로 하죠. 수아님도 아무튼 가서 이런 걸 보면 딱딱 보충하게 오시고요. 저 보충해서 볼게요. 확인 확인. 유타 한 열 발 남았어요 이제. 예스. 군대장 지금 주탄창 약간 떨어져가니까 좀 갔다 올게요. 네. 내려가세요. 브리자님 재판인가요? 네? 뭐가 재판인가요? 맞나요? 물품? 아니요. 안 갔어요. 네? 물품 많은지 여쭤본 거니? 네? 아니 일단 저 지금 타는 많아서 안 갔는데. 아 안 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브리자님 말고 또 같이 계신 분이. 야멸님. 야멸님. 지금 타는 많대요. 넉넉해요? 천천히 발견. 메인돔에서 발. 군대? 이거 적군 자주 붙어진 거예요. 방금 너무나 같은. 잠깐. 방탄은 누출 안 되겠죠? 예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방금 괜찮아요. 레이돔이 지금 나가리 됐네요. 네. 레이돔 박살. 네. 그래도 저희 탄약 있는 돔은 안전해요. 아직은. 아직은이죠? 저도 지금 의료 물품 가지고 다시 올라올테니까. 아까 유탄 얘기하셨죠? 네. 바뀌어! 올리 쉿! 초소 나가리 초소 나가리. 프리맨 진격. 박격 박격이고 자시고 이거 로켓이네요. 초소 직격. 초소 두개 다 나가리 됐고 지금 벽 뚫렸습니다. 많이 많이 안좋아요 지금? 지금 다 뚫렸어요 지금. 세상에. 벽 다 뚫렸다고요? 네. 지금 블루템은 그냥 버커 들어갈게요. 몸 상태에 다 괜찮죠? 네. 두 분 다 괜찮으세요? 네. 벽이 완전히 뚫렸음. 미션인데. 일단은 계속 노려보세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한 발 더! 이거. 이거 구형이 큰데요? 로켓이에요 로켓. 그냥. 유도 미사일인 줄 것 같아요. 잠깐. 야면님. 네. 분댐 분댐. 말씀하세요. 네. 지금 미사일이 사무실 건물. 저거 떨어졌는데. 잘못하면 붕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딱히 저도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야면님. 네. 지금 그 큰 초소 붕괴된거 있죠? 네. 차라리 여격은 나온거 같은데요? . 만약 거기서 다운드시면 고하러 못가요? 아. 카피 카피. 일단 둘씩 커버하면 되요. 일단 열발만 가져갈게요. . 그린 포인트 좌우로도 병 무너졌음. . 영역 접근. Hong Kong두전 1206도. 확인 시ogen 빠질 Espe城 206도. 확인せ서 빨리 돌아갈게요. 네. Hi. 직접なた Been escr Orchestra Matrix. 네. houses wrong. 하지만 여름이 달라지나 frog줄이 BII. 가사 배경과 옥수수낙기 이거 뭐야 왜 사다리가 안타죠? 야밍 다운 야밍 다운 확인 최대한 안전 포하세요 지금 건물 상태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사다리가 나가리돼서 지금 사다리만 갔어요 지금 건물 사운들 고착되고 고립됐어요 내려올때기에서 뛰어내려오셔야 되는데 이거 방법이 없네 지금 옥상팀 상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옥상팀 상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옥상 M2 그냥 지금 M2로 갈게요 조금 보이는 거 있으면 M2 그냥 쓸 때까지 써야겠네 M2 갈게 사람들이 없어요 예? 만약 다 지금 부상이에요? 위치에도 부상인 거 같고 사장님 다운이에요 일단 메디컬 다 갖고 계시죠 일단은 소원님이 네 의료 보험 제가 있죠 고생하세요 방법이 없네요 제가 어떻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잠깐 렉걸리는 거 같아요 얘들 안 쓰러져요 예 저도 지금 그 보인 손이 이랬다 렉걸려서 안 쓰러진건지 러시아군 러시아군은 하는건지 저 봉합만 하면 돼요 어 잠깐만요 그럼 상속폭수로 이게 빨리 빠져나와요 수납이 들어온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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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겠어요 그냥 사다리 사다리 안된데요 그냥 빨리 치워요 그냥 빨리 치워요 쩔쩔쩔쩔쩔쩔 대형 저희 건물 있어요 사모건물 사모건물에서 그냥 뛰어내려요 그냥 사다리쪽 있잖아요 오이씨 다리 아장난거 별수없어요 사다리가 맞춰서 사다리 대던데요 강제존출 저 뜯었데요 떨어지면서 뭐야 왜 멀쩡한건데 건물 멀쩡한 건물 튼튼 엄청 튼튼하네요 부대장 상태 어떠신 저는 아직은 사라져 있어요 지금 사우스웨스트꽃쪽에 벽 기준 약 100m 정도에 지금 저기 있는데 안보여요 여기 재건설 끝났데요 와따니 입구쪽이 문젠데 지금 와따니 아 등따인다 입구쪽이 거의 다 뚫렸거든요 지금 수송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남았을걸요 난 어디가 다친거야 지금 온몸이 다쳤나? 떨어져서 아 조졌네 수상님 자극치료 다 하셨나요? 자극치료 안되나? 아 다행이군요 수상님 어디가 다친거야? 오케이 수상님 대충 다하신거 아니에요 적들 또 몰려와요 사우스 이대 7도 오케이 나 지루 다했고 어? 오케이 수상님 굿 나만 받으면 되겠다 메딕 내려가죠 그럼 현시간 보고 사무실 건물은 포기하는건가요? 예 딱 거기서 버틸 수 있으면 최대한 버티세요 그래도 어느정도 고진이니까 고진이니까 확인 그러면은 메딕맘 프리맨님 잠깐 만나고 올게요 프리맨님 어디죠? 군대장 위치 철수 준비합시다 군대장은 어디죠? 어? 프리맨기 리일이 뢋 뢋 뢋 뢋 슈 지금엔 접근 중 빠져야돼요. 그냥 끌고 나와요. 깨우기만 해요. 깨울 수 있어요. 저 안다시면 벽 뒤로 감자 던져요. 다리만 보고 빼요 지도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빠져야돼. 빠져야돼. 이제 200이에요. 헬기 200 내려가시죠 사무실 건물 서쪽에 헬기에 착륙 시도하다가 이동중 엘지 어디래요? 엘지 어디래요? 지금 지놓고 두 대 오긴 했거든요. 엘지 어디죠? 노스 이스트 빠십시자 저희는 노스 이스트 확인 푸른 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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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 주중 세 Це 2 셋 4 동일하면서 더 이상의 정체성을 참고, 동일하게 정체성을 참고하십시오. 도움보기 연막, 네, 가셔봐. 멀리, 멀리. 만천원으로 뜨는데요? 탑승 불가능한가? 탑승, 탑승 불가능해요. 탑승이 안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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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승 Truong 파마, verbally Israelites. ManJeanJin Intercasse že for는 자기가 어느라 네, 계속 방어야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정경기 Sen 재환경ftig 그래도 안타죠. 잠깐, 아이팟은 차 타고 뒤를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지금 그럴까 고민 중이긴 한데 아이씨, 차에다 연막 가는데 괜찮아요, 저요, 왔다 있어요 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어, 잘 가세요? 그럼 어떡하니까 차로 뛰어요? 예, 차로 뛰어요 저희는 차를 탔어요, 호거 차이가 분대적으로 운전합니다 전방 차량 그리 팀 아니다, 지금 북쪽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지금 차량 타서 북쪽 한국까지 이동할게요 안녕 어, 플리뱀님 어디 가셨대? 스완님, 스완님 어디 갔어요? 저가 리안해,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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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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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 우스부터 치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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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 스토 여기로 가요 아니, 랩님 차에 한 명 더 들어간다니까 랩님 차도 어디야? 저기, 랩님 차에 한 명 더 들어가요 저기, 랩님 차에 한 명 더 들어가요 아, 연막 뿌리지 마 나머 안팔어, 끌일 필요가 없는데 스토, 치료 좀 해줘요 빨리 그냥 북쪽으로 오세요 어차피 그냥 코트만 타고 가면 되거든요, 저희 탔어요, 이거? 출발 시작할게요 고고고, 북쪽으로 고고고, 북쪽으로 랩, 치료하려 내 마이크가 자꾸 안 들리나? 내 마이크가 자꾸 안 들리나? 멀리 있는 포트 아, 포트 있네, 저기 저거네요 아니, 차 왜 탔어요? 그러고 와도 되는데 저것들 온다 형님, 저, 공합 협박합니다 잠깐, 잠깐 내, 내려둔 두 덕 포트에 쏴, 포트에 쏴 포트에 쏴 빨리 탑니다 야, 북쪽으로 탑 쏴하면 되죠 예쓰 빨리 아직 고고고 고고고고 아, 미니범 안 돌아 도와주죠, 도와주죠 했어요 carte 도와less 고고고 배 epidural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고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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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창이 다섯개나 남 ogni 알파탄 그렇게 안 모자랐죠? 응 일요 네, 딱 맞았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탄이 모자랐다는 걸 AT탄은 부족했어요 AT선거 다음 두 번 그거는 알파축에서 AT를 다 몰아싸서 그래요 예스 저쪽 서서는 우르르 캉캉 예스 뭔가 전차 들어오기 좋은 길이라 들은 것 같아요 오케이 디브리핑 있습니다 디브리핑 저희 쪽은 보병만 잔뜩 오던데요 저는 일 좀 해야 돼서 오케이 치루님 예예예예 예스 디브리핑 하시죠 디브리핑 뭐 미션 내용은 미션 내용을 미션 내용을 나중에 미루고 KTN이 먼저 말씀하시죠 오케이 일단 미스피드 분들 마지막 미사일에 대해서 미션 내용은